제가 매년 이벤트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색다르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색다르게 상장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5대역이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택시 규제를 완화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인택시 넘버값이 올라간다고 조화들 많이 하시고 일부 유튜버들도 거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헛소리 하지마 인마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5월달이니까 5개월 됐죠 5개월 돼 갑니다 4개월 지났는데 개인택시가 젊어졌나요? 물론 단기간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택시 평균 연령이 젊어지긴 커녕 그대로 구경 넘버값 오히려 더 떨어졌죠 1억을 넘겠습니다 아니 이런 코로나 상황에 시속 50km 이동식 단속보단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동벌이도 안 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고요 방향부터 잘못 잡은 거죠 방향부터 얘기할랄때는 또 예약콜이 들어왔네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속이 뒤집어진다 속이 뒤집어져 중국사항 駅 네 어디에? 역사 역사? 네 넓게 멀리 있는데? 아니 나 한강인데 밥 먹으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뭐 한강에서 뭐? 수영하려고? 아 한강댁이요 역삼이 역삼 아침에 아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이야 마카롱 콜 받아가지고 이제 관석이 형하고 농담 따먹다가 이제 출발해야지 해가지고 있는데 마카롱 콜 떨어져가지고 강남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 그러다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더 먹고 저 상석이 형은 나가서 일하고 나는 이제 뭐 카카오 안 와야 돼 성남중 갔다 와야 되겠다 분담 콜 잡았거든 알아서? 분담? 네 와우 신친데? 알아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 가시는 거 아시나요? 예 네 네 네 네 오랜만에 을지로에 와 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저는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과 특히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5월 달 만큼은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 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작년보다 좀 힘들어서 그래도 넘어갈 순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돈보다 건강이 최고고 가족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후회 마시고 가족한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사 황사가 심한데 황사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일반인도 아무나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개인 택시 값 걱정한다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긴 뭘 몰라 직업에 대한 인식도 나쁜 데다가 거기에 뭔 벌이가 된다고 돈 벌이도 안 되는 직업을 누가 좋다고 들어온다고 개인 택시 가격이 오르고 개인 택시가 젊어진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이요 AVERYTHING IS REAL SO HIT ME SO HIT ME MOCK 자 올해 모모의 선물 이벤트는 딴게 아니고 이번년도 어버이날 이벤트는 상짱이벤트 상짱이벤트, 이렇게 자, 어머니인거야? 아버님 자, 이런식으로 돈을 꽂아주면 됩니다 금번연도 어버이날은 상짱이벤트 상짱이벤트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 신사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가방선생활 제가 매년 이벤트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금년은 이렇게 색다르게 상짱으로 쇼핑...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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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뭔지가? 꽃가루 왜 황사해? 청소 한번 신나게 해야겠다 Jackie girl I'm under your control So hit me Now they're more love and affection So hit me Now they're more love and affection So hit me Head back, hands t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